안녕하세요. 이 메이크업은 제가 요즘 되게 자주 하는 메이크업인데요. 분위기 있는 말린 장미 메이크업. 지금 시작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네피트 스틱 파운데이션을 사용할게요. 스틱 파운데이션은 진짜 오랜만에 써보는데 그냥 얼굴에 슥슥 바르고 펴주면 되니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 제품은 커버력도 뛰어나고 발림성도 좋아서 저는 마음에 들었는데 가벼운 제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헤비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바른 파운데이션을 투명 파우더로 세팅해주고 브론저로 얼굴에 윤곽을 잡아줄게요. 제가 항상 하는데 아시죠? 턱 라인이랑 광대 빛 그리고 콧대랑 눈썹이 이어지는 부분까지 블러쉬는 말린 장미 느낌의 립스틱에 마실만한 누드 컬러를 사용할게요. 브러쉬를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광대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라주고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브로우 펜슬로 눈썹에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면서 연하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헤어컬러에 맞는 컬러의 브로우 마스카라를 눈썹 모에 발라줘요. 오늘 아이섀도우는 이 한 가지만 바를 거예요. 모노아이즈 캐시미어 아주 연하게 눈두덩이에 넓게 펴발라서 약간의 음영감만 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고요. 브러쉬에 남아있는 섀도우로 눈 아래 라인도 가볍게 쓸어줘요. 오늘은 브라운 컬러의 라이너를 쓸게요. 전체적으로 좀 은은한 느낌의 메이크업이라서 블랙 라이너는 좀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어제 에뛰드 가서 산 거예요. 라인도 너무 두껍거나 길지 않게 눈 모양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그려주고요. 브러쉬에 제품을 더 묻지 말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걸로 언더 바깥쪽 부분에 가볍게 발라줘요. 뷰러하고 제가 요즘 되게 자주 사용하는 마스카라 케이트 블랙 패더 래쉬를 바를게요. 컬링이랑 고정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저는 이상하게 얘도 그렇고 키스미도 그렇고 이 고정력 좋은 두 가지를 바르면 눈이 더 빨리 피로해지더라고요. 컬링 고정력 좋은 애들이 약간 그런 성분이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봐야겠어요. 뭔가를 더 하고 싶어서 속눈썹 끝에만 버건디 컬러의 마스카라를 한번 발라봤어요. 얘만 단독으로 사용을 하면 눈이 좀 흐릿해 보일 것 같아서 먼저 검정색 일반 마스카라 바르고 눈썹의 끝에만 버건디 포인트를 준 거예요. 렌즈는 제가 되게 자주 쓰는 렌즈 중에 하나인 클라렌 원데이 라틴 컬러를 낄게요. 마지막 입술에는 말린 장미 색으로 유명한 립스틱 중 하나인 아리따움 워너비 쿠션 틴트 필모어를 바를게요. 말린 장미 컬러로 유명한 립 제품 중에 다섯 가지 비교 발색도 해봤거든요. 하면서 요즘은 이 컬러들에 완전 푹 빠져있어요. 진짜 거의 맨날 바르는 것 같아요. 버건디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말린 장미 색 꼭 발라보세요. 가을에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정말 좋은 여성스러우면서도 분위기 있는 말린 장미 메이크업이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